우리 강의는 이렇게 어려운 경전들을 하지만요 실전적인 건 어렵지 않죠 저희가 몰라만 잘하면 되죠 몰라 최근에 학당의 라이브 방송 때 몰라 해가지고 어떻게 견성하느냐 몰라 해서 견성했으면 스님들은 왜 못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도 그 얘기 했죠 몰라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선불교에서 원래 나온 거다 벽암록 화두 공안집 제일 유명한 화두 공안집 100개 모아진 공안집이 벽암록인데 벽암록의 첫 번째 화두가 몰라거든요 양무재랑 닮아 만났을 때 양무재가 닮아한테 당신 누구냐 했을 때 모릅니다 했어요 나는 내 이름도 모릅니다 그게 화두예요 제일 첫 번째 화두가 몰란데 몰라 해서 견성하냐니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리고 수신결에 단지 불회면 단지 모르기만 하면 바로 견성이다 그런데 이걸 이원적으로 우리가 교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왜 그래요? 왜 몰라만 하면 단지 불회면 이거예요 다만 알면 뭐만 불회가 이게 모른다예요 단지 모르는 줄만 알면 즉시 견성이다 이러면 뭐라고요? 즉시 견성이다 이게 수신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신결 보고 다들 수신결 보고 견성했어요 경어스님이나 그 제자들이 그래서 경어스님 제자 중에 만공스님 제자가 고봉스님인데 고봉스님이 이 수신결 이 구절을 승산스님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고봉스님 제자가 승산스님이거든요 이거 갖고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또 히트 친 거예요 단지 오직 모를 뿐 해가지고 이걸 다만 단자거든요 이걸 오직으로 푼 거예요 오직 모르는 줄만 알 뿐이에요 사실은 오직 모르는 줄만 알 뿐 이게 불교에서 견성하는 제일 쉬운 법인데 왜 그래요? 우리가 유식학까지 공부하고 나니까 왜 그런지 나오시죠 몰라라면 뭐라고요? 무분별지 무분별지잖아요 오직 모르는 줄을 아는 그 자리 그래서 무분별지에 빠지면 무분별지혜로 여기가 무분별지죠 무분별지의 지혜로 지녀의 진리를 꿰뚫어보는데 직관하는데 이때는 직관입니다 분석이 아니에요 왜 분석이 아니냐 분석을 하려면 주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분석한다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무분별지라는 건 주객이 없다는 얘기죠 주객이 없는 상태에서 청정한 의식만 있어요 순수의식만 있는데 그 의식 속에 진리가 지가 지를 꿰뚫어보는 거죠 의식이 진리를 꿰뚫어보는 상태인데 의식과 진리가 둘이 아니에요 이거를 고급진 표현으로 불교에서 교학에서 뭐라고 하냐 이지명합이다 진리와 지혜가 진리와 이건 객체죠 지혜는 주체인데 진리와 지혜가 명합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둡게 합해졌다는 것은 구분이 안 된다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아차리는데 자기가 주체가 객체인 진리를 떨어져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가 돼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가 뭐예요 여기에는 시공도 없고 주객이라는 이원성도 없어요 이 자리를 뭐라 그래요 청정광명심 이게 청정광명심이에요 청정광명심을 바로 깨닫는 최고의 비법이 그냥 몰라 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 지혜인 거예요 그냥 무분별 지혜로 들어가라는 게 나와 남을 안 갈라버리면 돼요 지금 가르고 있잖아요 내가 남 남인 저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아닌 남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내가 객체인 진열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면 분석에 떨어져 버려요 분별지에 떨어져요 이렇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청정광명심 진열을 증득했다고 안 합니다 증득했다는 말이 나오려면 딱 합쳐져야 돼요 순수 내가 순수의식만 접속했는데 순수의식을 일깨웠는데 거기에 진리가 직관되고 있어야 돼요 현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바로 몰랄하면 청정광명심을 온전히 증득했다고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무분별 지혜는 들어갔는데 진여가 직관되는 게 모호한 거예요 내가 뭘 알았지 어떻게 하느냐 나와봐가지고 분별지로 분석을 해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진열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직관에 들었을 때는 나와 남이 없잖아요 나와서 분석을 해보는데 분별지로 분석을 해보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분별지로 뭐가 분석돼요 처음에 유식학적으로 말하면 의타기성이나 변계소집성이 분석돼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의타기성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질 아 일체가 연기작용이구나 일체가 내의식의 작용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일체가 이렇게 이름 붙여서 내가 망상을 부리고 있구나 이 펜이 하나 있다고 말하는데 펜이라는 이름 붙일 때 내의식에서 뭔가 멀어진 객체가 하나 등장하는 것 같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다 내의식작용인데 내가 내 안에서 또 분류해가지고 나와 남을 찢어서 보는구나 일체가 내의식작용이다 그런데 나와 남을 찢어서 내가 집착하는구나 나의 집착함은 아집이고 이게 남의 집착함은 법집이고 주체에 집착하느냐 객체에 집착하느냐 보는 나의 나를 집착하면 아집이 생기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법집이 생기고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게 분석이 되면서 이게 분별지에서 계속 의타기성, 변계소식성이 먼저 분석되다가 뭐가 직관돼요? 분별, 무분별지에서 원성실성이 정확히 직관돼요 그래서 이 분별지에서 원성실성까지도 분석해내는 겁니다 자성이 세 개가 있구나 이런 분석이 딱 떨어져야 돼요 이 분석도 되면서 원성실성은 애초에 분석의 영역만이 아니라 직관의 영역이니까 직관 속에서 지혜와 진리가 하나 돼 있는 이 자리가 원성실성의 자리입니다 원만하게 이미 성취되어 있는 진영, 청정광명심을 증득해요 이게 여러분 수행하시다가 처음에 이런 무분별지를 언제 얻는다고 그랬죠? 처음에 무분별지를 얻을 때가 가행위 그렇게 우리가 했던 가행위 잊어버리셨어? 정떼려고 하세요? 가행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가행위의 그러니까 자량위는 육바람위를 열심히 쌓으면서 공덕을 쌓아가고 있는 육바람위를 습관을 붙이고 있는 경지가 자량위였으면 이 자량위는요 부처 들 때까지 계속 된다고 그랬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량을 쌓기 시작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육바람위를 아이템을 모아가야 돼요 부처가 되려면 무한한 자량을 쌓아야 돼요 처음에 자량을 막 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쌓은 자량들은 다 유루의 자량들이었어요 왜냐? 무루의 지혜 무분별지를 못 얻었기 때문에 가행위 때부터는 이제 무분별지를 얻었죠 가행위부터는 언제부터 가행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지관 쌍운을 얻었을 때 지관 쌍운이 뭐예요? 무분별지에 들어서 무분별지에 들려면 그 전에 뭐에 들어야 되죠? 무분별청 무분별선정에 들어야 무분별지가 작동하죠 그러니까 몰라를 해버리면 바로 무분별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 할 때 시공이 끊어지고 이온성이 끊어지면요 요게 끊어지면 무분별청에 들고 무분별청에 들면 자연스럽게 참나의 현전에 접속되면 참나의 직관이 일어나요 자성의 직관이 일어나요 참나가 참나가 자기 자성을 직관합니다 지가 지를 직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객이 없어요 왜요? 뭘로 아느냐? 이때 여러분은 생각을 작동 못 시킵니다 그래서 주객이 없다는 거예요 시공이 없네 주객이 없네 이거는 간단해요 생각을 초월해 있어요 한 생각 이전에 초월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도 내가 생각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동서나 북을 구분 못 하면요 공간도 작동이 안 하는 거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을 못 하면 시간도 작동을 못 하며 나와 남 구분을 못 해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생각이 작동 못 할 때 생각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무분별 정의라 그래요 생각을 초월한 자리로 바로 들어가서 몰라 해버리면 어떤 생각도 끊어져요 뭔 생각이 일어나도 내가 몰라 해버리니까 생각이 일어날 건 말건 나랑 상관이 없어집니다 애초에 생각을 초월해 있는 이 의식 정광명 청정광명심만 떨어뜨려져요 시공 그래서 석가모니가 깨웠다고 해서 빛나는 의식 상태에서 뭐라고 그랬죠 지수화풍도 오원도 어떤 이원성도 없다 그랬어요 여기는 그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거의 무분별 정의입니다 거기서 뭐가 알아져요 일체가 공하구나 하고 진리가 알아지죠 이 무분별 지혜로 진열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진열은 두 모습이 있어요 텅 빈 모습과 꽉 찬 모습 텅 비어 있을 때는 공하구나 뭐가 공해요 여기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오원도 지수화풍도 하나도 없구나 석가모니가 쭉 읊은 거 다 없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거기에 이미 아공복공이 다 들어있어요 나도 없고 남도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없더라가 아공이고 남이 없더라가 법공이에요 유식학에서 법은 뭐였죠? 철저히 대상이요 나는요? 인식주체예요 여러분은 항상 자기가 지금 우주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인식주체잖아요 여러분이 일인칭이잖아요 일인칭이 아고요 여러분한테 인식되는 모든 것들이 다 법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저도 법이죠 대상일 뿐이에요 대상이 공하더라 법공 내가 공하더라 아공 아공복공이 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니까 아공복공을 꿰뚫어보는 게 공을 궁극의 공을 꿰뚫어보는 거를 자 이게 이제 견성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무분별지 지관 쌍원을 오래 닫다가 한 점 가림 없이 참나를 내가 온전히 꿰뚫어볼 때가 오겠죠 처음에는 가림이 있다니까요 뭘로 확인할 수 있냐 나와서 분별해보면요 이렇게 분석이 잘 안돼요 내가 정확히 꿰뚫어봤다면 분석이 돼야 되는데 분별이 안돼요 또 다시 반복 또 무분별청에 들어요 그래서 무분별치로 참나 상태를 유지해봐요 그러면서 직관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진리를 본다는 거는 진리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주객이 없는 차원에서는요 진리를 본다는 거는 내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 대복이에요 내가 진리로 있어 본 거예요 있다가 나와봤어요 근데 업장이 아직 두터워서 분석이 잘 안돼요 다시 들어가요 또 진리로 있어봐요 진리로 살아요 그래서 진리로 선정에 든다는 건 진리로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잠깐 있다가 다시 나와요 하나님 상태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처음에 분별지가 작동해봤자 처음에 여러분 명상에서 나와서 이래요 대박 무화지경 아는 단어 몇 개 없어요 텅빈 이렇게 분석이 잘 안되는 거예요 또 들어가죠 이지라를 계속 하다가 보면 멋진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진리로 진리로 오래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게 나와요 일체가 의식의 작용이더라 내가 나니 남이니 하고 집착하는 거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더라 이름과 집착 이게 변계 소집성이에요 두루 이름을 지어가지고 소집, 집착하는 성질 이건 망상이더라 왜냐하면 이게 실체가 없더라 사실은 다 의식의 작용일 뿐이니까 내 의식의 작용인데 내가 이름 지어가지고 나 밖에 따로 있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꿈속에 남도 만났고 집도 만났는데 뭐 먹을 것도 먹었는데 깨보니까 다 내 의식 작용이었는데 나는 진짜로 밖에 나 외에 타자로서 진짜 있는 줄 알았다 깨보니까 다 내 꿈이더라 내 의식 작용이더라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게 근원이 뭐냐 진여자리 청정강명심인데 이 청정강명심 안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에는 구공 여기서 구공이라는 거는 아 나도 공하고 법 남도 공하더라 모두 공하더라는 측면과 구공 구일체 묘상공이죠 뭘 갖추고 있어요 육바라밀의 육바라밀의 본성을 갖춘 공이더라 이거는 여기서는 이거는 그냥 공을 말한 거고 이건 불공을 말한 겁니다 여기는 무자성을 말한 거고 여기는 자성을 말한 거고 두 개를 다 깨달아야 돼요 유식학적으로 이래야 이래야 이제 뭐가 돼요? 견도 여러분이 견도 이제 가행위에서 터 정진한다는 게 계속 지관상은 무분별 선정에 드는 게 지고요 그칠 짓자 사마타고 그 안에서 자성과 뭐죠? 아공과 법공의 진실 실상 변개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의 실상을 깨뚫어보는 작업이 관입니다 이바사나 사마타와 이바사나가 계속 닦여요 지관상원을 계속하면서 또 육바라밀의 나머지 바라밀들을 실천으로 계속 닦아요 자량을 계속 확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견도 지난 시간에 견도까지 했죠 견도 읽으면서 시작할까요? 어느 날 지난 시간에 읽은 겁니다 만약 이때 소연경 진여를 대할 때 견도이요 첫 페이지 1번이요 지혜가 소연경이 인연이 되는 경계거든요 대상을 말해요 이때 소연경이 뭐예요? 견도의 소연경은요 진여입니다 여러분이 견도를 하시려면요 진여를 대상으로 삼아서 직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직관할 때 가행이랑은 뭐가 차이냐 가행이때도 무분별지에 들어서 진여를 직관했어요 그런데 이때 아공 수준의 진여의 실상만 볼 때가 있고요 벚꽁까지 꽤 뚫어볼 때가 있고 나아가 구공까지 꽤 뚫어볼 때가 있어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바라보는 직관하는 실상이 점점 심오해집니다 궁극의 실상을 꿰뚫어봤을 때 견도이라고 그래요 돌을 확실히 봤다고 아공만 봐가지고 견도라고 안 해요 벚꽁까지만 봐도 견도가 아니에요 아공 벚꽁이 둘 다 공하더라 하는 자리와 거기에는 육바라밀의 법성이 꽉 차있더라 하는 여기까지 봐야 확실히 본 겁니다 그럼 이때는 소연경 진여를 대할 때 무분별지로 무분별지로 얻어가지고 증득하는데 얻었다는 상이 없어야 돼요 왜? 얻었다는 상이 있으려면 주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여를 봤다라고 하면 얻었다는 상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나와 진여가 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얻었다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봤어 내가 공부해서 뭘 얻었어라는 상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아직 진여랑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너가 진여랑 하나 됐다면 얻었다는 상이 없이 너 안에서 진여가 온전히 드러나야 돼 진여는 온전히 드러나야 돼 나는 얻었다는 상이 없어야 돼 그 얘기는 진여가 그냥 별거 아니에요 말로 써놓으면 어려워요 그냥 공부하시다가 정확하게 진여를 온전히 직관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 교회 다녔어요 성령 만났어요 와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 만난 성령은 기분 좋은 이런 걸 수 있어요 평안함, 근심없음 근데 계속 만나다가 어느 날 성령을 제대로 만났더니 성령이 육바람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심오하죠 성령의 열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얻기 쉬운 것부터 얻어가요 얻다 얻다가 어느 날 성령과 내가 다이렉트로 통했어요 성령이 아는 걸 내가 다 알게 됐어요 성령의 진실을 내가 다 꿰뚫어 봤어요 그때가 견도입니다 이걸 다 구현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상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진실을 꿰뚫어 봤어요 이때가 견도예요 처음에는 성령 한 번 체험했어요 정도에서는 가행이에요 성령 체험이 시작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가행이고요 이 체험이 깊어져서 성령을 온전히 꿰뚫어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내 안에서 온전한 이해가 일어나야 돼요 그 증거가 이렇게 꿰뚫어 봤을 때 이 분별지가 알아야 할 거에 정확하게 인가가 다 됩니다 정확하게 인가가 돼요 내가 확실히 알았구나 가림 없이 알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오롯이 이 문별지로 진여를 대할 수 있고 얻었다는 상이 없고 이건 주객이 없어야 돼요 주객이 없이 온전히 진여와 하나 될 수 있었다면 그때 비로소 유식에 참된 성품 유식의 본성에 안주하게 되니 유식의 본성은 원성실성을 말해요 변개소집성, 의타기성이 아니라 유식에 참된 성품이라고 할 때는 원성실성을 말합니다 거기에 시공을 초월한 진여자리에 안주하게 되니 능치, 능치, 소치 즉 능치는 주관이고요 인식하는 주체 소치는 인식 대상 이 둘을 다 떠나있다 주객을 떠나있기 때문이다 주객을 떠나서 진여랑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이게 진견도고요 원성실성을 직관할 때가 진견도고 상견도가 나와가지고 분별지로 이 세 가지 자성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 우주가 형성됐고 이 안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견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식 구성이 이제 수도이죠 수도위로 들어갈 때 언제부터 수도위냐 수도위, 수수비 그럽니다 수행하는 자리라는데요 2번에 보시면 각주 2번에 견도위는 초지의 입지심만을 의미하니 1지부터 10지까지가 있죠 각 지마다 각 지마다 입지 그 지에 막 들어가는 단계가 있고요 입지 그 다음에 주지 그 다음에 주지 그 지에 머무르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지 그 지에서 이제 나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되시죠 그러니까 일지 약 일지 중 일지 강 이런 겁니다 각 지마다 또 3단계가 있는 거예요 막 그 지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에 머무를 때 이제 그 지에서 나와서 다음 지로 나아갈 때 이때 일지 막 들어갈 때 여기까지가 견도고요 일지 주지부터는 수도위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지가 양쪽에 다 끼는 거예요 견도위도 일지고 수도위도 일지부터인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견도위는 일지 입지 심을 말하는 거고 주지심부터 수도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견도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육바람일의 본성 원성실성의 진열을 얼마나 내가 육바람일로 구현해내느냐가 입대했던 관건입니다 이제 돈은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다 알아요 일지부터는 그래서 일지면 다 끼 뚫어본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초발심 공덕품이 초발심주가 일지거든요 화엄경에서 일주가 일지예요 초발심주가 일지라서 일지만 되면 이미 부처랑 동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역량이 짧아서 그렇지 아는 거 똑같이 안다 연륜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일지부터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일지부터는 톨게이트 통과하신 거라고 톨게이트는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역량은 다르죠 얼마나 멀리 가냐 역량은 다르지만 톨게이트 통과했다는 점에서는 똑같다고요 확실히 안 거예요 여러분 일지만 돼도 죽이겠죠 여러분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기준이 여러분 안에 선 거예요 아 우주가 그럼 내가 세세생생 앞으로 육바라밀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초발심 공덕품 보면 우주 어디든 파견돼 가지고 거기서 육바라밀을 구현한다고 나와요 일지는 아무리 그런 험한 데 가도 가 가지고 또 보살도를 한다고 왜냐하면 일지 이후부터는요 그냥 이제 인생의 방향이 육바라밀밖에 없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우주의 진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우주의 실상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우주에서 산다는 거 뭐냐 내 본성 구현하는 거예요 내 기본값 구현하는 건데 그 기본값이 보살도 중생이다 보니까 탐진치 기본값은 여전히 있지만 육바라밀의 기본값 하나가 확고하게 자리 선 거예요 일지부터는 그래서 이제 산다는 일지부터는요 살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탐진치 구현하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내가 탐진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리석음이 좀 딸리는 것 욕망이 좀 안 일어나요 그런 거 있어요 좀 우울해지면 탐욕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 상태예요 탐진에서 진이 오래되면 의욕이 없어져요 욕망의 좌절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망했다 그것도 탐진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탐진치는 우리가 배워서 한 게 아니잖아요 기본값이었지 그런데 육바라밀이 기본값이 된 사람이 있대요 이때부터 일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탐진치 나오듯이 육바라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누가 자극하면 계속 육바라밀이 알아서 나와요 탐진치 못 긁어내듯이 육바라밀도 못 긁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살면 돼요 어디든 갖다 놓으면 그래서 온 우주에 파견되도 어디 가서든 육바라밀만 한다는 얘기가 막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값이 각성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산다는 거는 탐진치를 구현하는 거였다면 일반 중생이 일지부터는 산다는 거는 육바라밀 구현까지 거기 더 얹어진 거예요 탐진치 구현도 당연히 있지만 육바라밀 구현이 강력하게 이제 딱 기본값으로 각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지부터는 종자가 달라져서 화엄경에 뭐라고 했냐면 일지부터는 지난번에도 우리 유식학에서도 했잖아요 까말라실라 수습 차제에도 일지부터는 종자가 이제 열애종자로 들어간다 범부종자에서 열애종자 열애집안 사람이 돼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주인공이 이제 열애집안과의 이제 거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사는 집이 바뀝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알고 보니 회장님 아들 회장님의 역량이 대단하시지 곳곳에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가가지고 회장님 아들이 회장님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출생 저도 이제 드라마 이전에 어렸을 때 보다가 혹시 나의 아버지도 이분들이 부모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안 해보셨어요? 저만 쓰레기고 이런 것처럼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생이죠 알고 보니 열애집안 내가 내가 열애집안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불보살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쪽이랑 형제자매인 거예요 불보살라고 중생들은 이제 나랑 좀 사이가 더 멀었던 거예요 이런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 옵니다 수행하다가 화원경에 써놨잖아요 화원경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범부지반의 잘못을 허물을 묻지 않게 된다 즉 범부지반의 잘못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탐진치 기본값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양심 기본값도 있죠 육바라밀 기본값이 있는데 각성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일지가 되면서 각성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출동하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계속 내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지를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지의 경지가 되면 이게 일주보살은 참나를 찾아요 내 마음 안에 참나자리 육군 안에 참나를 아는 게 일주보살 보통 이 참나를 모르고 살잖아요 육군만 알고 살지 중생들은 육군만 알고 탐진치에 빠져 삽니다 일지보살, 지관 쌍원이 안착되면 참나가 나타나요 내 마음 안에 중심자리가 또렷해요 그런데 일지라는 건 여기서 육바라밀이 늘 출동하는 겁니다 향시 출동 육군이 늘 출동하듯이 육바라밀도 늘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서 보고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서 먹듯이 육바라밀도 바로 상황 조건에 맞게 계속 출동하는 거예요 이때는 나눠야지 이때는 룰 지켜야지 이때는 인욕해야지 이게 자동으로 막 출동하니까 살기가 편해지죠 이제는 인욕하려면 한참 명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주여, 간세형 보살, 아멘 다 불러도 될까 말까 인욕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자동 출동을 해주니까 하기가 편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내 마음 안에서 양심이 육바라밀이 51% 이상 승리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출동을 해준다니 출동해가지고 막 다구리 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육남매 만화 학당에 나오잖아요 출동을 하잖아요 출동을 하는데 막 모르긴 뭘 몰라 탐재치가 와서 밟고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럼 또 그런가 하고 위축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출동한다는 거랑 반드시 내 마음 안에서 탐진체랑 싸워서 이긴다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탐진체랑 싸워서 늘 이기잖아요 팔찌보살이 일지에서 팔찌 차이가 그렇게 커요 그럼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일지에서 팔찌 가려면 얼마 걸려면 일아승기 겁이 걸려요 무량 겁이 그 정도로 단련이 돼서 단련이 되고 되고 또 됐을 때 이제 탐진체랑 알아서 이제 따라와요 그냥 이제 육바라밀을 못 이기겠다 그러면 팔찌입니다 그럼 팔찌부터 십지까지 가는데 또 일아승기 겁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일지 가는 데까지 또 일아승기 겁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육근의 마음에 한 점 찍히고 이 한 점에서 육바라밀이 총출동할 때까지 언제든지 총출동하는 경지까지 가는 데까지가 한 아승기 겁이 걸리는 그런 경지고요 저기가 일지보살입니다 그래서 일지가 견도이고요 수도위가 지금 수도위는 여기서 말하면 이제 십지 십지까지를 수도위라고 하는 겁니다 유식학에서는 십지까지가 수도위 화음경에서는요 십지까지로 끝나요 십지가 마지막 십지가 이 우주에서 이 현상계에서 부처다 하고 끝내버리는데 유식학은 십지에서 끝내면요 탐진치가 완벽히 제압되지 않고 끝나버리잖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이 화음경에서 탐진치가 아직 남아있지만 이미 이게 부처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제 입장이래요 저는 탐진치 가진 채로 부처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거를 부정하고 탐진치를 완전히 없애야 비로자만의 불과 똑같은 그런 부처가 되지 않냐 그 주장 때문에 불지를 따로 뺍니다 그래서 십지 이후에 불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구경위가 불지고요 수도위가 십지까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십지까지 우리 가보게요 무분별지는 자 여기 아무튼 일지가 뭔지 이제 아셨죠 확실히 구공과 구공이 같은 겁니다 이 경지를 아공과 복공의 극치라고 하면 돼요 아공과 복공의 극치를 오롯이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내 안에서 기본값이 바뀐 사람 그 뒤로 이제 이 기본값대로 새로운 우리는 탐진치가 내 기본값인 줄 알면 탐진치가 항상 강성하게 터져나오니까 탐진치가 제압이 문제지 탐진치가 너무 크게 터져나오는 거 이거는 우리 따로 노력 안 해도 됐죠 누르느라고 힘들었죠 육바람일은요 출동을 하는데 미약해요 키우는 게 관건이에요 수도위는 별게 아니라 계속 이걸 키우고 탐진치 누르고 육바람일이 이미 출동하지만 출동했지만 더 강력하게 만들고 이게 일입니다 이게 수도위에서 하는 거예요 자 무분별지는 얻는 것이 없고 무분별지는 얻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 내가 그냥 내가 진리다가 돼버려요 내가 진리를 얻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진리를 얻어서 그러면 나랑 나는 주체고 진리는 객체고 따로 있잖아요 내가 진리다가 돼야 돼요 내가 진리다가 얻는 게 없어요 내가 진리인데 뭘 얻어요 괜찮아요 알고 보니 내가 진리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내 안에 있는 순수의식이 이 순수의식 지혜가 그대로 진리였던 거예요 지혜라는 건 의식이거든요 의식이 그대로 진리였던 거예요 지금도 의식과 진리를 끊어보려고 하죠 저기 달라이라마 같은 분들 의식과 진리를 끊어보려고 합니다 자꾸 왜 의식이 진리면 닉마파들은 의식이 진리라고 하지만 우리 겔루파는 의식과 진리를 분리해서 본다 이게 지금 겔루파 중간파 중에서 아주 귀류 논증 중간파라고 제가 계속 반대한 그 이유가 이겁니다 이분들은 자꾸 의식과 진리를 끊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모든 경전이 의식과 진리가 둘이 아닌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의식과 진리를 끊으려고 해요 왜 의식이 진리 자리에 서버리면 이 의식이 힌두교의 참나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랑 같아질까 봐 반대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아지면 어때요 대체 왜 진리의 근거가 저희는 신을 부정합니다 왜요 그럼 기독교 같잖아요 이러면 좀 웃기잖아요 진리냐 아니냐를 얘기하는데 옆집이랑 같아져서 싫어요 이러면 뭔가 이상하죠 진리를 파담하는 사람 같잖아요 파다보면 옆집과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왜 그걸 겁내죠 그래서 지금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저 요구하는 사람들이 저기는 불교 아니라고 참나 얘기하니까 불교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참나 얘기하지 말자고 정강명심 얘기하자고 청정강명심이 있다니까요 청정강명심은 의식이에요 그럼 청정강명심이라는 순수의식이 우리 안에 영원불멸하게 있는 거예요 왜 진리가 영원불멸하니까 영원불멸한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의식이에요 의식은 무상한데 진리만 영원불멸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알아봅니다 진리가 영원불멸하다면 영원불멸할 진리를 알아보는 영원불멸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셨고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으니 얻는 것이 없고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다는 건요 능치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놈도 없고 알아보는 놈도 없고 알아차려지는 대상도 없다 왜 주객이 둘이 아니니까 이것이 출세간의 지혜이다 이게 무분별지야말로 세간을 초월한 이원성을 초월한 진리이다 지혜이다 진리를 알아보는 지혜이다 이겁니다 두 가지 추중을 두 가지 무거운 번뇌라는 건데요 거칠고 무겁다는 뜻입니다 거칠추 무거울 중 두 가지 거칠고 무거운 번뇌장과 소지장의 종자를 말합니다 번뇌장은 아집이고요 소지장은 무지죠 무지와 아집의 지적인 장애와 심리적 장애입니다 번뇌장은 심리적 장애 아집이라고 하고요 소지장은 알아야 할 것의 장애죠 지적인 장애고 무지입니다 이 두 장애의 종자를 두 가지 추중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거칠고 무거운 종자들을 버리기에 이걸 버림으로써 두 가지 전의를 증득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결국 버려야 할 장애는 뭐밖에 없어요 무지와 아집 번뇌장과 소지장밖에 없어요 이 장애를 언제 버리느냐 십지를 거치면서 버려요 그럼 왜 일지가 육바람일을 온전히 구여 못하는지도 나오죠 무지랑 아집이 두터워서요 아직 번뇌장과 소지장이 두터워서요 그러니까 아직 더 알아야 될 게 있고요 자 그럼 일지가 다 알았다면서요 일지는요 뭘 알았냐면요 지녀의 본 실상을 알았어요 지녀가 육바람일 덩어리라는 걸 알았어요 뭐가 부족해요? 이 육바람일의 본성을 지상에서 구현하려면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죠 사랑을 구현하려고 해도 여러분 사랑이 다 달라요 중생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지 다 달라요 알아야 할 게 진짜 많죠 그럼 그 상황에 맞게 인과에 맞게 금기에 맞게 딱 나는 적절하게 이 보시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 본성이 사랑하라 보시하라 지게하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선정하라 지혜로워라 이렇게 외치는 건 알겠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항상 이 육바람일의 마음이 발동해요 그래서 이게 발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이 계속 발동하면 일지라고 그랬죠 발보리심이 이루어져서 일지에 들어갔는데 발동은 하는데 원만하게 행으로 구현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면허는 땄는데 실전에 나가보니까 별 미친 놈들도 많고 어떻게 방어운전을 해야 될지 깜빡이를 왜 안 켜는 거야? 이제 이런 초짜나 깜빡이 넣는 거지 이러면서 페이크다 이 놈하고 싹 들어오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수많은 많이 구르는 수밖에 없죠 일지가 된 다음에 미치게 굴러야 되는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그래서 수없이 깨지고 일지도 바로 털려가지고 진짜 사람 진실해 보였는데 이러는데 일지도 바로 털리는 거죠 육바람일 했다가 바로 털리고 이래서 많은 역경을 거쳐야 단련되는 거예요 본성은 알았지만 본성을 구현하려면 알아야 할 게 또 엄청나다 수많은 보평법칙을 연구해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육바람일의 본성도 더 깊게 직관이 돼요 그래서 계속 이 견성 자체도 또 일지의 견성 이지 견성이 또 있는 거예요 이미 알았지만 계속해서 더 깊게 알게 돼요 뼈대만 알았다고 보시면 돼요 일지는 뼈대에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 뼈대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고 수많은 살을 붙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연륜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쉽지 10단계에 걸쳐서 이게 일어납니다 10레벨을 올라가면서 무지와 아집을 버리면서 무지와 아집을 버리면서 전의라는 건요 두 가지 전의 이 말이 재미있는 말인데요 자 보세요 번뇌장이 있고 소지장이 있다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외워두세요 장애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건 지적인 장애고 이거는 심리적 심적 장애다 그럼 여기는 아집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법집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뭘로 바뀌어요? 번뇌장이 사라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열반에 들어가요 소지장이 사라지면 보리라는 보리는 깨달음 지혜거든요 마지막 부처가 될 때 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번뇌가 사라진 그 마음을 열반의 마음이라고 하고요 무지가 사라진 그 마음 아집이 사라진 마음이 열반이라면 법집이 사라진 여기 무지죠 무지가 사라진 마음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과 보리 이때 이 보리는 사종보리가 있습니다 사종보리 뭐게요? 이게 전의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이요 여기서 이 보리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주로 전의 전환돼요 전환이 되는데 의지하면서 전환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식이 지금 우리 중생의 마음마다 다 식이 있죠 팔식 팔식이 전환돼요 뭐로요? 이게 사종보리예요 여기 나오나요? 지금 여기서는 바로 안하고 부처자리에서 얘기하군요 미리 얘기하면요 십지를 거치면서 싯바라미를 닦아요 각 지마다 바라미를 닦아요 그러면서 팔식에 의거하되 전환시켜요 팔식을 전환시켜서 열반과 보리를 얻는 겁니다 특히 이 보리가 전환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식이 전환되면 성소작지라고 그래요 각주에 다 있습니다 성소작지 각주 3페이지 거기 있죠 성소작지는요 내가 소작 소작이요 내가 하려는 행위를 성취시키는 전지전능해지는 겁니다 전지전능 중에서 전능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오식의 세계이면 오감의 세계죠 오감의 세계에서요 뭐든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통이죠 오감의 세계에서요 뭐든지 원하는 거 짓고자 하는 바를 성취시키는 지혜를 얻어요 그 다음 육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육식은 분별의식이죠 묘관찰지 진리를요 수많은 보편 법칙을 그냥 다 읽어내요 인과관계도 다 읽어내요 누가 싸우고 있으면 저게 전생 때부터 이어온 싸움이야 이걸 다 꿰뚫어봐요 그래서 다음 생에 어떻게 될 거야 묘관찰지는 인과관계 인과 법칙을 다 꿰뚫어보는 겁니다 칠식은요 아집이었죠 이게 뭐로 바뀌냐면 평등성지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지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칠식의 의거에서 바뀌죠 의거에서 전환되는 겁니다 전의라 그래요 이게 유식하게 독특한 용어예요 의지하면서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오식 자체는 오식 자체를 무루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루의 오식을 무루로 쓰는 거죠 무루작용을 다 없애고 유루작용을 없애고 무루로 거듭나게 하면은요 식이 지혜로 바뀌어요 이걸 이렇게 또 뭐라고 하냐면요 어려운 말로 이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전식, 득지 식을 지혜로 바꿨다는 거예요 유루작용을 하는 식을 무루작용을 하는 지혜로 바꿨다 식 자체는 무루일 수 있어도요 작동을 하면서 계속 유루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루성을 살려내가지고 지혜로 전환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에 의거해서 전환할 수 있었다는 건 애초에 얘네들한테 다 무루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지, 살렸을 수가 있었던 거죠 애초에 얘네들이 다 유루면 못 살렸죠 그러니까 팔식도 유루식이라고 하지만 팔식도 본체는 원래 무루니까 팔식이 문제가 된 건요 팔식 자체는 오염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염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요 팔식에 우리의 못된 것들이 저장돼 있어서 그래요 못된 업보에 종자들이 저장돼 있어요 팔식 청정하게 하는 법은 쉬워요 뭐예요? 이제 무루의 선언만 저장하면 돼요 악업은 다 정화시키고 그러니까 종자만 바꾸면 팔식 자체는 원래 청정했기 때문에 뭘로 바뀌어요? 대원경지 크고 원만한 거울같이 우주를 비추는 경지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대원경지는 팔식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팔식이에요 팔식이 전환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체, 법체성지 법체성의 지혜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법체, 진리의 본체의 본성의 지혜라는 것을 따로 설정해서요 이게 구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래서 티벳에서는 다섯 가지 오종보리도 논하고 합니다 밀교적으로는 왜 따로 하나 빼는지 아세요? 팔식은요 생렬하는 무의식 영역이잖아요 무의식 영역이 아무리 깨끗해져도 청정광명심 자체가 또 따로 있잖아요 청정광명심을 나타낸 말이에요 법체성지, 법계성지 이러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림 여기가 청광명이면 여기 업보를 관리하는 수많은 업보를 관리하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여기가 팔식이었잖아요 청정광명은 구식이었잖아요 굳이 둘로 나누자면 그러니까 팔식이 대원경지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결국 업보 관리하는 의식이 청정에 대해서 선한 업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업보를 관리하는 생멸 여기는 여전히 생멸심이잖아요 생멸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본래의 마음을 또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체성지라는 말을 따로 더 쓰는 거예요 대원경지로 그냥 유식학은 퉁치고 넘어가는데 유식학은 구식을 얘기 안 하니까 팔식 안에 지녀 있다? 이러고 그냥 간 거죠 근데 따로 굳이 구분을 해서 쓰면 오종보리가 나온다고요 유식학이 일반적으로는 사종보리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십지를 거치면서 무지와 아집이 줄어갈 때마다 아집이 줄 때마다 열반이 자 이게 두 개가 달라요 나중에 구경해서 자세히 할게요 열반은요 텅 비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래 텅 빈 내 청정광명심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업보가 정화되므로 아집이 줄어들면서 아집이 줄어들면서 열반은 드러날 뿐이고요 법지 무지가 줄어들면서 보리는 성취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구분이 달라요 열반은 여러분이 욕심을 비우면 드러나는 거예요 청정한 청정광명심이 드러날 뿐인 거예요 이 보리는요 청정광명심의 법체성지의 작용들이에요 내가 만들어내요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열반과 보리는 의미하는 게 다릅니다 열반은 무의라면 보리는 유의 같은 거죠 내가 종자만 갖고 있는 거를 현상계에서 구현시킨다는 개념이고 열반은 그냥 참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딱히 또 무슨 노력을 안 해서요 아집만 버리면 드러나는 거예요 보리는 무지를 버리면서 동시에 지혜를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혜를 개발했을 때 여러분은 종자만 갖고 있지 열매는 여러분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보리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직접 걷어야 되는 거고 열반은 드러내는 겁니다 원래 완벽했던 열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차이 아시겠죠 원래 퍼펙트한 게 드러나는 거랑 능력은 잠재력만 갖고 있었지 내가 구현해내는 거랑의 차이입니다 보리는 잠재력을 구현해내는 측면이고 열반은 원래 이미 퍼펙트한 열반을 드러내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10분 쉬었다가 구경이 불지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유식 30송 제일 마지막이에요 30송 들어갈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